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Let's dance 텐션 업!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이거 팀 같아요 형 컵 꺼지 업텐션 준비 완료 랩! 업텐션과 함께 렛츠 댄스! 승훈! 호쿠개춤 10일 측정으로 춤선생을 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31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막내 자오입니다 업텐션의 휴진입니다 살쪘어요 형 기장하지 마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사연입니다 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신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다!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웨이입니다 업텐션의 고결의 매력을 맡고 있는 고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반장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반장 진우입니다 나는 업텐션 저는 업텐션의 부 반장 내 signs에 크리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안무는 일명 복근 공개춤인데요 첫 번째 동작은요 상체를 아래로 숙이면서 내려갑니다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웨이브를 타주면 됩니다 베이베 형 베이베 파! 멋있게 파 잡아줍니다 파! 멋있어요 형 상체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복근을 살짝살짝 공개해줍니다 탁탁 탁탁 하면서 마지막은 팔을 강하게 X자로 뿌리치면서 탁 쳐줍니다 파! 파! 이 파트의 포인트는요 제가 나쁜 소리 되어서 옆에 있는 멤버들의 복근을 공개하는 건데요 복근 가져오셨어요 아 오늘 케이비 형이 복밖에 안 가져오셔서 오늘 복근 가져오신 분 저요! 나와요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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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식스 세프 넷 베이비 이렇게 가는 건을 오우! 노래에 맞춰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식스 앱 앵! 오옹옹옹에 춤 왔다! 왜 땀났어요? 날이 끈고 있는 춤! 춤! 화가 난다 춤! 양손 롤레 게임을 통해 두 명의 춤선생을 뽑겠습니다. 맞으면 좋겠다. 맞으면 좋겠다. 맞으면 좋겠다. 예감이. 간다! 화가 난다 춤선생의 진우 웨이 입니다. 시작은요. 가볍게 점프를 한 뒤 여기 옷깃을 잡고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밀면서 발을 한번 차줍니다. 그 다음 양발을 벌리고 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 후 왼쪽으로 한번 쭉 길게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이때 표정은 남자처럼 상남자답게 왼쪽으로 힘차게 스쳐주면서 올라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마를 짚습니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쭉 올린 후 차단! 화가 난다 춤 완성! 5, 6, 7, 8 점수! 완성! 완성! 나 최고였어요. 쓴 3! 어깨탈골 춤! 다크 게임으로 점수가 높은 두 명의 춤선생을 뽑겠습니다. 한 번도 안 쐈는데? 안 쐈는데? 2! 2! 2! 2! 2! 제가 어렸을 때 총 게임을 안 해봐서 어떻게 쏴야 되죠? 어떻게 쏴야 되죠? 1! 1! 2! 2! 2! 2! 2! 2! 2! 4! 4! 4! 2! 2! 2! 첫 번째로는 어깃을 잡으면서 뒤로 빠지십니다. 팍! 오른발과 같이 뿌리치십니다. 빵!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 한 번가 나오는데요. 어깨탈골 한 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깨탈골. 이런 식으로 어깨를 가장 탈골시키듯이 왼쪽 어깨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시작! 네, 이런 식으로. K맨 정도 한 번만. 어깨탈골. 어깨탈골. 다시.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오른쪽 손을 먼저 이렇게 집습니다. 그리고 왼손 손도 같이 크로스. 양손을 들으시고. 어깨탈골 올라오십니다. 표정은 멋있고 남자답게 섹시하게. 짐승처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위험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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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무 교사보 완료! 잘 따라해주셨어요 아쉽다 아쉽다 앰맷 벗어줘요 저희 업텐션이 래치댄스에서 위험해 안무를 옴므 파트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위험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업텐션의 래치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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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